코로나 코로나 나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 단어에 멕시코를 대표하는 맥주가 떠올랐을 텐데요. 요즘은 공포의 이름이 됐습니다. 왕관 모양이라 이름 붙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략 이틀에서 2주까지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데요. 사람 간의 전파가 확인됐고 심지어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도 전염이 가능해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지역과 인종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전염병으로 인한 혐오가 끔찍한 비극으로 치달은 예는 인류 역사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을 만큼 병이 창궐했는데 당시 유대인, 집시, 매춘부 등 이른바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확살됐죠. 특히 유대인들은 흑사병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이 때문에 병을 퍼뜨린 주범으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감염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기도 전에는 온몸을 닦고 정결치 못한 고기나 음식은 철저히 금화라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의학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랐을 분인데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이 생활 속에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성경을 보다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대인의 위생관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의 차이 때문이죠. 꼭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병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몸이 스스로를 방응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면역이죠. 외부에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코에 점막이 걸러주거나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 방어선을 뚫고 병원체가 몸속에 침투했다 하더라도 백혈구를 비롯한 각종 면역 세포들이 잡아먹거나 녹여버립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의 기능이 적절하게 잘 발휘되는 것을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혈구와 면역 세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절될까요? 백혈구를 비롯한 혈액 세포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뼈에서 혈액 세포, 즉 피가 만들어지면 그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세포에 영양물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가져가죠.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호흡을 조절하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유도하고 체온을 관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생각해보면 그 말이 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태아는 코로 숨 쉬지 않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지도 않고 대소변을 보지도 않죠. 그런데도 먹고 숨 쉬고 배설하면서 신묘 막측한 인체를 만들며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태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핵심은 피입니다.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좋고 어떠어떠한 기능을 하는 특정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피를 만들 수 있게 환경호르몬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게 없는 깨끗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 또 체중을 줄이고 몸에 소위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 달리기나 힙업 운동 등을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을 움직여줘서 피가 안 가는 곳이 없게 하는 것 이게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내 몸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힘이 피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쓰인 레이기 17장에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전 예과와 본과 총 대학 6년에 인턴관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실은 생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누구보다 의사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실은 생명 현상만을 논할 뿐이죠. 그래서 심장이 뛰고 체온이 유지되고 호흡하는 이런 생명 현상이 멈췄을 때 사망선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근본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이제 겨우 인체의 생명 현상들이 피와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육체의 생명이 피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니 사람의 몸에 관해 가장 잘 아는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시사바이블의 닥터램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관해